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기간 중 언저리에도 발도 못붙이게 하겠습니다. 젊은 양반 이준석이 어떻게 이런 소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후보별 경선자료를 공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문제를 이토록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죠.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이 하는 일에 한 가지 분명해진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 바로 그 자들이 범인들이다.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범인이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경선자료를 공개하면 모든 것이 단박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젊은 친구 이준석은 도대체 뭘 원하느냐? 어떤 짓을 한 것이냐? 사실 투표란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당일날 투표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세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구두로 그리고 팩스 등으로 전송하고 합산해서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을 키우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고 오작동의 원흉인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는 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 바로 그 자가 사기꾼이고 범죄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그런 영어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Simple 간단한 것이 최고인 거죠. 이준석은 10월 18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짜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기간 중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당이 댕선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화천대유 특금을 위해 싸우는 와중에 뒤에서 총질하는 것부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병호의 논평입니다. 화천대유 및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화천대유보다 천배, 만배, 십만배, 백만배, 일천만배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의 부정을 막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특금을 주장하면서 왜 4.15 부정선거 특금을 주장하지 않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산더미처럼 쌓인 4.15 부정선거 주장을 왜 이준석은 애써 외면하는가 왜 이준석은 선관위와 더불어민당해야 할 부정선거 없다는 주장을 결정적인 고비마다 그렇게 싸지르고 있는가 그런 무언가 그런 진짜 불확치인가 맞는가 그런 간첩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범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왜 그렇게 나서서 그것을 은폐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논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준석 씨가 올린 그야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그런 자신의 글에 대해서 그의 페북에 많은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이 남긴 의견입니다. 주옥 같은 글이 많습니다. 신성랑님입니다. 이준석 씨 경선정거를 까세요. 그러면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유치한 발작 말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양심도 없습니까. 여기까지가 신성랑님의 의학입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을 까면 간단하게 순식간에 해결될 텐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깔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다음은 이서병님입니다. 공정선거 할 생각은 있습니까. 정거 다 까고 말을 해야죠. 무조건 부정선거 없다는 당신이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준석은 공정선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해야 될 부정선거 없다는 주문을 외우고 다니니까 말하면 심지어는 재검표장에서 엄청난 사전투표지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음에 불구하고 사전투표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내 갈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합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닌 거죠. 다음은 남체로키님입니다. 선거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검증 가능하고 감사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는 것들이 악성종량이지 왜 황교안이 악성종량입니까. 저의 해설은 선거 결과가 의심스러우니 검증하자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라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입을 다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보미님입니다. 좀 긴 논평을 남겼습니다. 어떤 선거가 득표율도 비밀이고 자료도 적각 파괴하는지 후보들 및 지지자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아니다. 왜 못 믿나. 정긋 없이 말로만 믿어라. 그리고 4.15 선거 재검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무리를 박살내고 싶으면 빠르게 투표함을 열고 재검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다 입 다물텝니다. 왜 다 숨기고 미루냐. 누가 봐도 부정선거다 하는 것이죠.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저의 해설은 문제는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조작했기 때문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공개했겠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논점을 계속 흐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들 이상한 이야기들 사건을 계속 복잡화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면 끝나는 일을 계속 딴 짓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벌받을 일을 한 거죠. 다음은 이윤호님입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아주 건방집니다. 이 사람아 국민의힘당이 네 개인 거냐. 우리 다 국민의힘당 당원이야. 대부분에서 아직 판결도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다 쑤셔 넣은 부정의 증거들 모든 증거가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부정선거 확실함에 은퇴하는 건 말 아직도 유효하지. 젊은 사람이 좀 정의롭고 솔직해야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팩터에 사실의 눈을 감고 쌩 까면 되는 줄 아는데 어림없다 이야기야. 코로나만 풀려봐라. 강화문 강장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로 국회에 장악한 이 정권을 다 넘겨버리고 말 거야. 저에서는 내 한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는 발언에 황교안 후보가 참다 참다 한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제목은 이준석 대표는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대선 기간 중 당 언제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했군요. 왜 본질을 호도합니까? 왜 본질을 숨깁니까? 왜 본질을 숨기게 해서 노력합니까? 잘못된 것을 못하게 해야지 왜 법정에서 전국까지 다 나온 부정성을 얘기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당 언제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요? 언제부터 당이 이준석 대표 개인 소유물입니까? 이 발언에 당원들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왜 본질을 호도합니까? 경선 자료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호들갑을 뜹니까? 지금 말싸움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폭단 터뜨미 협박하지 말고 경선 자료만 보여주면 아주 간단히 끝날 일입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가 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어지럽게 하지 말고 그냥 경선 자료 보여주면 간단히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당이 대선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화천대유 특검을 위해 싸우는 와중에 뒤에서 총질한 것부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이슈 제기가 총질입니까? 이준석 대표의 인지 등이 그 중밖에 안 됩니까?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아무리 정권교체의 염원을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시나와 한들 이번에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그 표들이 또다시 저들이 받은 표로 둔갑해버릴 것입니다. 이걸 막는 것보다 더 순한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천대유 특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특검도 더 중요합니다. 왜 특검을 둘 다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글을 참 잘 씁니다. 제가 페이스북 글을 보면 짧고 단야하게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글이네.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이. 글이 이렇게 간결하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양심까지 강하게 되면 절대 본질을 외면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를 거론해가지고 결국 불이익을 당한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본질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쁜 것이죠. 이준석 씨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본질은 까는 거다. 까 까 까 왜 못 까 숨길 게 있는 게 못 까는 거지만 뻔한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